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수생을 위한 화이팅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식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 요즘 재수를 시작하는데 힘이 안 나 지쳐있어 누적된 피로감과 뭔가 동기부여나 좀 신선한 자극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성표씨 N수생의 N은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괜찮은데요?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N수생의 N은 무슨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베이스라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대부분 재수를 하게 되면 작년에 공부했던 것을 베이스로 해서 오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꼭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재수를 하면서 작년에 공부했던 것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기본 개념 또는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보게 되죠. 바로 겨울 또는 학기 초부터 연초부터 킬러나 중킬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유전, 신경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서서히 기억에서 잊혀져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때 어이없이 1페이지, 2페이지에서 문제를 틀려갖고 오게 되는. 그래서 파이널 때 급하게 급하게 다시 쉬운 부분, 1단원 또는 3단원, 4단원째의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 N수생일수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끝까지 기본 개념을 습득하시고 계속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 공부는 정리인 거지 이해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노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노베이스의 마인드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걸 첫 번째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수생의 N의 의미는 우리 성표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뉴,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재수행을 지난주부터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수업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첫 수업에 대한 설렘이 있거든요. 대치동에서 단과 수업을 첫 수업을 시작할 때, 겨울방학 때 학생들도 기대 반 설렘 반 어떻게 수업이 진행된 걸까. 그런 느낌들의 눈빛들을 봤을 때 저도 설레요. 그런데 재수행들의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인상을 쓰고 있어요. 시크하고. 그런데 그게 인상을 쓰고 싶어서 또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지쳐있는 거야. 작년 수능을 보고 나서 그리고 수능의 결과, 대학의 결과를 기다리고 초조함과 피곤함에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 해를 도전하려고 수업에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힐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의미의 방점을 줘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N수행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상처를 또는 힘듦을, 피곤함을 갖고 있을 텐데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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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주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그 피곤함 때문에 공부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새로움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새로움을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N수생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해서든 뭔가 결심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그 실천의 행동력, 그 강력한 의지와 의지뿐만 아니라 강력한 어떤 실천력, 행동력이 N수생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에 치이다 보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반기 때 과탐 때문에 고생하는 게 뻔하거든. 그래서 늦지 않게 결정하시고 결정을 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수생의 N의 의미를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일부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저한테 와서 하곤 했습니다. 과거에. 선생님, 제가 제술하는 게 맞을까요? 제술을 지금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점수 맞춰서 현역으로 갈까요? 제술하게 되면 어쨌든 1년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 어떤 경우에는 한 해 더 늦게 들어가는 게 무조건 인생에 있어서 1년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오히려 이 제술하는 1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대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며 의미 있게 지속가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좋은 영향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성표 피디님, 확신하십니까? 네. 힘내십시오. 반드시 의미 있는 영향분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영이 될 거예요. 1년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더 생각을 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미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문구를 준비해봤는데 유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섭외에 원래 좀 재미가 없잖아요. 피디님, 이 한자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제가 그럼 읽어볼게요. 하기 싫음 관두둔가. 재미없나요? 보통 이런 묶음을 하면 하기 싫음 관두둔가. 약간 뭐야 저게. 응원, 용기, 화이팅, 의미부여를 준다고 해놓고 나보고 하기 싫음 관두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면 반드시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은 문구가 아니지. 하기 싫으면 관두둔가. 그런데 의미는 뭐야? 열심히 조용히 꾸준히 하면 반드시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공부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묵묵히 생각하며 의미를 두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1%라도 공감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갖고 좀 더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이었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감사합니다.